찍은 사진 있어? 보고 싶어? 보여줄까? 인사? 인사.. 인사 내 스타일로 해? 떨리네. 누군지 모르지만 반가워. 사실 어떤 사람이 나올지 굉장히 궁금한데 건강한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였으면 좋겠고 난 무조건 잘생겼으면 좋겠어. 그래서 눈도 좀 매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뭐 수술해도 좋아. 쫙 뻗은 코. 그리고 입술은 뭐랄까? 막 이렇게 키스를 부르는.. 안.. 안녕. 나는 메이트라고 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니스익스라는 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경진이라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아.. 오오.. 메이트? 난.. 천사야. 나중에 얼굴 보면 소리 질러야지. 아.. 그러진 말아줘. 그러진 말아줘. 내가 낯을 많이 가려줘. 낯을 많이 가려. 오.. 방방 뛰어줄까? 진짜.. 제발.. 벌써 기 빨리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낯을 진짜 많이 가리는데요. 제가 또 MBTI가 ISFP라서 근데 거기서 또 아이가 100% 나왔어요. 천사 중에도 못된 천사가 있더라. 위험한 형이라고 들어봤나? 좋은 형이 아니야. 메이트는 왜? 루멘? 친구라는 뜻이기도 골랐어. 친구가 많이 없어가지고 오.. 친구가 많이 없어. 난 되게 많은데 나눠줄까? 혹시 MBTI E로 시작해? 2.. 알겠군. 오.. 맞아. 집도리야? 완전! 나랑 몰면 조금은 바뀌겠군. 너는? 만나는 거? 좋아해. 알고 보면 좀 외로움이.. 많이 타서 그럴 수도.. 근데 너 오타를 많이 내는 편이구나? 오타를 많이 내는 편이구나? 손.. 손가락이.. 굵지? 남자야? 여자인 척 해볼까요? 여자도 손톱 길면 오타 많이 나 손톱 길면 오타 많이 나? 아 진짜? 여자에 대해 잘 모르는구나 여자예요? 연애 경험 많아? 나 특히 그 연애 경험 얼마나 있냐고 해서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나는 시간이 없어 연애할 시간이 없대? 너무 바빠서 어머 탑스타인가? 해외에 나가? 돈도 많겠다 대박 나중에 맛있는 거 사줘 그래 나중에 같이 밥 먹으러 가자 다음에 같이 가겠네 나랑 비슷한 사람? 비슷한 사람? 비슷한 사람? 심심하겠다 같은 사람 심심하겠다 너는? 운동해? 일요일 빼고 매일 운동 일요일 빼고 매일에 잘 나왔네 잘 나왔어 끝나고 운동 가려고 나도 운동 가는데 헬린이라서 네가 가르쳐줘야 돼 아 헬린이야? 응 트레이너를 섭외 해야겠다 근지를 죽여 뭐라 답해야 돼? 우와 어디 운동하는 거 하체 요즘 주력 하체 요즘 주력? 오 엉덩이 탄력 있게 나는 코어 운동 탄력 있게 크 남자는 엉덩이지 플란체라는 연습하고 있어 플란체가 뭐지? 이거 이걸 한다고? 우와 미쳤다 너야? 나 아니야 아하 여자분이 뭐가 되게 많네 5천 개가 가능한 거야? 아 유튜브 할리 신경 안 써 보진 않는데 는 건 싫어 5천 개가 깔끔해 맞아 깔끔한 성격 자라? 아 자라 친구가 소개시켜줘서 받았어 어린가? 자라 앱 딱 보는 중간 아 이 친구 되게 어리다 가방 샀는데 보여줄게 우와 심플하고 칼라구 얼마요? 브랜드는? 이거 모형 68만 와 누구지? 누구지? 우영미 디자이너분을 뵙다고 하시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가? 패션 쪽에서 일하시는 분인가? 가방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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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한번 빌려줄게 신고해주면 내가 한번 빌려줄게 응 빌려준댔어 나는 내가 안 늘면 준다고 너 아직 돈이 많이 없구나 자주 쓰는 어플 뭐야? 배민하고 쿠팡 잇츠 아 배달 그래서 항상 심플한 것만 시켜 그램치킨 진짜 맛있어 가리는 음식 있어? 야채를 안 먹어 김치랑 깍두기 음식 파고 응 완전 그래서 라면 끓일 때도 건더기 수프 빼서 무슨 라면이 이래? 제일 충격이야 약간 똘기가 있다고 할까? 면을 먼저 빼서 그 건더기에 버리고 면을 다시 넣어서 이제 그렇게 끓여 먹고요 진짜 맛있어요 나 다운타운어 많이 좋아하는데 다음에 같이 먹으러 가자 아니면 시켜 먹자 시켜 먹자 시켜 먹자 집에서? 플라티노 너 은근 작업 납니다 근데 나는 너무 좋은데 쟤는 빼는 거 아니야? 해피 해피 리뷰 집에서 놀 때 뭐하고 놀아 누워서 유튜브 봐 집에서 누웠습니다 옆으로 옆으로? 아니면 위로 거치대가 위에 있어서 일자로 누워서 봐 오호 왼쪽 거치대 없어? 거치대 좋은 거 하나 아는데 선물해 줄게 같이 밥 먹자 내가 필요로 하는 걸 사주겠다 선물로 아무한테도 안 하지 약간 뒤로 빼면서 할 짓은 다 하는 거 같더라고 저는 진심으로 이제 같이 먹을 마음이 있었고요 같이 놀러 갈 마음도 있었고요 다 진심이었습니다 나는 저거 뭐 고를 거야 음 뭐 예시가 저래 극단적해 제작진들 놀아야 그니까 너무 극단적이야 내가 나 죽게 지랄 해줄게 그래서 너는 뭐야? 운동을 주워라 하는데 플래토닉 하려고 하는 건 아니야 보여줘야지 너는 노래 좋아해? 나는 렛 하고 패슨저 내가 호주에 있을 때 좋아했던 노래야 호주? 유학파? 오 맞아 누구야? 누구야? 잘하겠다 좀 하지 여기 펄을 줘봐 부끄러워서 그런 거 잘 못해 귀여워 얘 누구야? 오 귀엽다 기다려봐 목소리 듣자마자 목소리 듣자마자 아 이 친구는 가수다 의심할 바 없이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약간 아이돌 랩을 담당하나? 가수일 것 같아? 목소리 짱이야 나중에 많이 들려줄게 너 팔로워 많아? 나는 인스타 안 해 인스타 안 해? 너는 팔로워 많아? 사진만? 나중에 인스타 생기면 마팔 해줄 거야? 재미를 알려줘 네 똑똑이 인플루언서인 줄 알았어요 몸도 좀 좋고 잘생기고 너도 저렇게 찍은 사진 있어? 보고싶어? 보여줄까? 비슷한 거 봐도 돼? 놀랄만한 걸 보여줘야 되는데 뭘 만들지 남자 몸 사진을 처음 받아 봐가지고 그때 많이 봐면서 했던 거 같아요 근데 몸은 진짜 너무 이쁘셔가지고 몸이 되게 좋네 가슴 운동 많이 하나봐 가슴 운동 많이 하나봐 가슴 타고났대 가슴 타고났대 오 부럽다 저도 운동하는 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저희 멤버 중에 저만 혼자 운동하거든요 같이 한 번쯤 운동 해보고 싶습니다 너 매력 없을 사진 보내줘 기다려봐 기다려봐 너무 길어 너네 도대체 조회수 얼마를 찍으려고 이 지랄이야? 근데 나는 코가 이뻐 나중에 봐봐 코가 이뻐? 보자마자 코 만져 줄게 보자마자 어쩜 이렇게 그렸니? 맞아 나 그림 진짜 못 그려 잘 그리는구나 오 오 안녕하세요 와 나 이 실물은 처음 봐 야 아이돌은 이렇게 생기는 거구나 나 이뻐 네 네 안녕하세요 더닝 6라는 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경준이라고 합니다 야 눈코 다 잘생겼다 입술도 너무 이쁘고 나이가 50이 넘어가지고 지금 너무 기운 빠졌는데 지금 경준이 때문에 그냥 확 새로운 에너지를 받네 어떻게 우리 보석함에 나와야 되나? 웃을 때 너무 예뻐 목소리도 좋고 그리고 눈빛이 좋아 누구 닮았냐면 덱스도 있어 얼굴에 제가 진짜 좋아해 그래? 나도 좋아해 너랑 나랑 좋아하는 스타일 비슷하구나 너무 잘생겼다 어떡해 내가 찍으면 바로 뜨는데 한번 찍어줄까? 오 뜰 거야 기자님들 기사로 좀 내주세요 제가 지금도 약간 그러는데 리액션은 잘 못해요 어떻게 그래가지고 선생님께서 한번 놀랐다 그럼 호흡을 뒤로 같은 걸 하는데 이렇게 느낌이 달라 이래서 사람이 잘생겨야 돼 경준이가 너무 잘생겼어 와 우와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이거 한번 해 그렇지 그렇지 땀나는데 너 옷을 좀 두껍게 입었어 역시 두꺼운 걸 입었어 실내 촬영에 야 내가 또 촉이 오잖아 여러 채널에서 경준이를 찾을 거야 우경준 넌 나의 보석이 되라 짜잔 너무 좋아 기뻐 우와 우와 자 허그 우와 팬클럽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요 우리 경준이 제가 키워줄게요 우와 싸인 한시름 나라 내가 도와줄게 살짝 스마일 나의 띠 나의 띠 나의 띠 나의 띠 나의 띠 나의 띠 나의 띠